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오늘도 한 전 위원장 총선 참패 책임에 대한 갑론 늘박이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열릴 전망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 의제를 두고 물밑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잔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임 참모 인선은 영수회담 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표 제출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복랍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